너에게 쿨한 척 보이려 노력해도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아 너 앞에서 멋져 보이는 방법도 모두 까맣게 다 잊은 지 오래야 때론 도도하고 차가워 선의 마음을 더 애태워 너의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어려워 늘 헷갈리고 애매한 너 문제의 답은 바로 너야 다시 너에게도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걸 혹시 만약 네가 내 역자라면 네가 무서워하는보다도 나 잡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, 어, 그러니까 내게 와주면 안 되겠니 너를 아껴주는 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란 말이야 가끔 너가 정말 미워도 너의 미소에 다 풀리는 나잖아 나, 난 너 하나밖에 몰랐어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너에게도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걸 혹시 만약 네가 내 역자라면 혹시 만약 네가 내 역자라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란 말이야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해봐도 내겐 너란 말이야 내겐 너뿐인 걸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빛나게 해줄게 혹시 만약 네가 내 역자라면 만약 네가 내 역자라면 이렇게 널 내 품에 꽉 감고 너를 많이 좋아한다 말해줄 거야 야, 어, 그러니까 내게 와주면 안 되겠니 너를 아껴주는 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란 말이야 아-아-아-아-아 우우우 우우우 한글자막 by 한효정